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에는 이러한 좋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꿈을 펼칠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에는 제가 꿈꿨던 진보적 가치가 숨 쉴 공간이 너무나 좁아 보입니다. 대통합 민주신당을 떠납니다. 대통합 민주신당의 우상호 대변인입니다. 이상하게 제가 대변인을 맡으면 그렇게 탈당 러시가. 저하고 탈당이 무슨 인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열린놀이당 시절에도 탈당하고 나서 와서 이렇게 늘 계면적은 논평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탈당하시겠다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오늘 열린놀이당이 좀 우울한 날입니다. 오늘 천정배를 집단적으로 탈당하신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저는 제가 저 당장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요즘 저 탈당에 가는 논평만 하느라고 아주 죽겠어요. 아주 죽겠어요. 이전에 열린놀이당 시절에도 탈당하고 나서 와서 이렇게 늘 계면적은 논평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. 그러나 오늘 탈당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한지 모르겠다.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언가? 함께 몸담고 있던 조직, 더군다나 지도급 인사였던 분이 그 다기가 몸담고 있던 당을 떠나면서 이렇게까지 재를 뿌릴 수 있는 거냐.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가정 같은 것입니다. 일시적인 사랑을 위해서 들르는 러브호텔이 아닙니다. 당이라고 하는 것은 러브호텔이 아닙니다.